네 여러분 182회 헤라티비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토끼랑 같이 인사합니다 좀 새롭게 오프닝을 열을 열고 했어 우리 토끼 귀엽죠? 미세먼지는 어떤 마음이냐고? 미세먼지의 마음이 작아요 많이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헤라엄마 고홍 이쁩니다 오늘 제가 하늘하늘에 핑크 봉 처녀가 한번 대봤어요 오늘도 황사 심했죠 여러분 우리 여기 행사학이들이랑 당직마스터학이들 남해를 벚꽃간다 그러다 취소됐다는데 저기 황사가 그렇게 심하대요 여러분 미세먼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가해자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가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이 가해자를 안 보니까 가해자 다 출연해 코로나, 미세먼지, 황사 그렇죠? 전부 가해자 마음이에요 편안하게 못하니까요 이거 블라우스 아닌데 원피스예요 영체 토끼 영체 토끼 자 오 갔다 왔어? 우리 지구도? 금요일에 남해 갔다 왔다고?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해 봅니다 시작하고요 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이거 슈퍼챗 쏘잖아 그럼 마지막에 한 30분은 여러분과 놀고 싶은데 놀고 싶지 우리 애기들도 그게 계속 그거 읽다가 호 하다 끝나면 안 돼 호 엄청 올렸잖아요 그래서 끊을 거야 이제 슈퍼챗 그만 그럼 우리 아가들 안 쏴야 돼 또 계속 쏘면 안 됩니다 자 지우아기 제일 먼저 올렸네요 헤라엄마 안녕하세요 저 13살 지우예요 저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제 학원에 저보다 한삭 어린 남자가 있는데 맨날 저를 세게 때리면서 놀려요 예전에는 제 휴대폰도 뺏은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헤라엄마 어떻게 하죠? 헤라엄마 사랑하고 감사해요 저에게는 우주같은 엄마가 있어 좋아요 자 아가야 그 아기가 자기 마음이 수치스러워서 그래 내가 엄마가 알려줄까? 그 아기가 너보다 한 살 어린 남자 아기가 너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사랑받고 싶고 너를 좋아해 그 아기가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창피해 근데 그 마음을 네가 알까봐 알고서 너 나 좋아지게 수치줄까봐 두려워서 때리는 거야 그 마음을 안 보고 싶어서 그래 근데 그 마음을 보여줘야 그걸 멈추거든 그 아기한테 다음에 너를 한 번만 더 괴롭히거나 때리면 그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 나 좋아하지? 솔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반응이 이렇게 놀라면서 다시는 너를 안 와 안 때리고 널 피하게 될지 모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한테 잘해주고 오히려 어쨌든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뀌어 둘 중에 하나야 네 옆에 안 오거나 아니면 너한테 잘해주고 온순해지거나 자기 마음을 자꾸 수치적으로 무시하니까 너한테 그렇게 자기 마음을 가해하는 아기지 그 아기가 너를 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가해하는 거야 네가 딱 보여줘 너 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솔직해야 돼 사람은 이렇게 딱 해주면 그 아기가 어떤 반응이 올지 지구하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알려줘요 자 이 보다마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보다마가예요 혜라님 호덕분에 이사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혜라님 저희 가족이 20년 가까이 떨어져 살다가 이사준비 때문에 최근 자주 만나다 보니 말다 할 때마다 말다툼이 잦아요 서로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너무 아파요 제가 어떤 관념을 더 봐야 할까요 혜라님 도와주세요 지금 자기를 가해하고 있어요 우리 보다마기 너 그러면 안 돼 사랑만 줘야지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왜 미워해 원래 아기들도 싸우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고 친한 친구되죠 똑같아 가족들도 잘 안 보면 대면 대면 해줘 이웃사촌만도 못해 정이 안 들어서 정드는 과정이에요 받아들여 싸우지 그럼 안 싸워 사랑만 해 에이 그건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마기는 너무 막 사랑만 줘야지 싸워야 되지 미움을 인정 안 하는 애고야 미움도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받아들여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다 보면 정이 들고 사랑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필요한 호는 미움받은 아픈 호 미움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미워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미워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호를 들으면 돼요 다시 시작하기에요 혜라엄마 예전엔 아픔을 피하고 두려워했는데 혜라엄마 덕분에 점점 아픔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보기 싫었는데 이제 아픔 보면 짠하기도 하고요 아픔이 왜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진짜 이야기 말대로 짠해 혜라엄마 제 세상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픈 아기를 나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거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영채님은 그 아픈 아기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아파서 엄마 아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기 얼마나 아파하고 막 돌면서 치유하죠 온갖 좋은 거 다 줘 특히 제일 안쓰럽게 생각하는 아기가 누구냐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너무 아파요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파하는 아기 아무것도 못해서 버림벌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 아픈 아기는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알았어 아가야 엄마가 지켜주게 하고 계속 지켜주고 이루어주지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치유해줘요 그래서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아픈 아기를 수치당해서 여러분 아픈 아기를 아직도 모르는 아가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 아픈 아기 내 모습이 아픈 아기야 예를 들어 공부 못하는 나 못생긴 나 열등한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면 너 그랬어? 엄마한테 혼났나 찌질았나 이런나 그런 내 모습을 아픈 아기라고 하거든요 수치당한 아픈 아기 그 아픈 아기를 보는 걸 엄청 두려워해요 왜? 그 아픈 아기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날 버리고 수치줄 것 같아요 너 그랬어? 엄마가 널 버렸어? 너 그런 애구나 하면서 수치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안 보려고 그래요 두려움에 떨면서 근데 그 아기를 봐야 영채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알았죠? 박주희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왔어요 아기 만나려고 병원 다니다 잠시 쉬는데 잠시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영채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기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엄마 아빠 만나자고 축복의 호흡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궁으로 들어도 되는지 영채 패치를 붙여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어우 붙여도 되죠 영채 패치를 뱉고 그리고 자궁이 있는데 이렇게 붙여주면 그게 수치탁기를 빨아들이면서 아기가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자궁으로 들으면 편안해지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궁으로 들을 때 배가 좀 쌀쌀 아프다 싶으면 자궁이 약한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호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호로 들으면 아주 자궁도 편안하고 애도 편안하게 쉴 수 있어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영채 사랑 들어갑니다 영채요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당신이 주신 행복한 선물입니다 이 부부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영채님 똘똘하고 이쁘고 건강한 아기가 되어서 이 부부의 기쁨이 되도록 아기를 축복해 주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레디꼬아기입니다 사랑한 해라님 작년 가을쯤 해라티비를 알게 되어서 정말 열심히 보고 많이 울고 하면서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있는데요 가을부터 6살 제 아이가 코감기에 자주 걸리더니 비염 증상으로 코를 자꾸 찡긋대고 며칠 전부터 목에 모아 걸린 것 같다며 목을 자꾸 앞으로 빼는 행동을 해요 아이를 위해 호를 부탁드려요 너무 걱정돼요 그런데 제가 좋아지는 중에 아이는 왜 계속 아픈지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아기의 아픈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엄마와 공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픈 마음을 느낄 때 아기한테 얘기해 주면 좋아요 암흑애야 엄마가 지금 외로워서 아픈 마음 올라왔어 너도 느껴봐 이렇게 나 엄마가 버림받은 아픈 마음 올라왔어 우리 애기도 한번 인정해봐 이렇게 엄마 위로 좀 해봐 그러면 아기들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거 금방 금방 캐치하고 마음은 잘 느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정하면 몸에 증상이 없는데 아기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아픈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몸을 통해서 나가게 되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죠? 이 아기는 지금 굉장히 이해 못 받고 외로운 마음이 나가고 있어요 이해를 못 받고 외로운 마음 자 코와 목 이렇게 손을 댑니다 아기가 없으면 엄마가 대신 손을 대세요 이렇게 코하고 손을 대세요 자 나는 이해받지 못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해 줄 수 없어서 외로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내 아들을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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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다음에 고기원하기에요 해로 엄마 저 요새 신체 일부를 계속 문제 있다고 하면서 수치주는 마음이 올라왔는데요 태아 때 기영이 아라고 의심받았던 마음인 것 같은데 이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수치주는 제가 너무 아파요 이번 주 목요일에 부경집어 가는데 빨리 보고 싶어요 엄마 자 나는 수치당해서 수치주는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주고 수치당하는 내가 너무 아파서 수치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지워하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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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엄마랑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고애고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 된단다 자 밀크티 블랙학이에요 어릴 적 엄마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지 엄마에 대한 분리불안과 집착이 있으면서도 엄마의 사랑을 거부하고 엄마를 가해하고 싶은 가해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근심 걱정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족쇄같이 느껴지는데 아픔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살기로 저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고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엄마가 나를 근심 걱정으로 보는 건 나를 짐덩어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짐덩어리 취급받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나는 짐덩어리 열등이라고 수치당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나를 보는 것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요 영체요 나를 치와소서 나는 짐덩어리인 열등이로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 호 호 자 우리 아기는 짐덩어리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미셸 성혜연아기예요 엄마 시댁에 다녀오면 온 가족이 힘들어해요 남편은 누나 샌 막내 아들이라 어머님이 끔찍히 위하시는데 물론 좋은 분이시긴 한데 저에게는 말씀으로는 위한다고만 하실 분이어서 좀 힘들고요 특히 음식에 너무 집착하셔서 온 가족 너무 힘들어요 어떤 호를 챙겨들어야 하나요 집착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집착을 보여주는 거야 혜연아 우리 아기가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세잖아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게 해서 성을 수치줘서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서 막 집착하는 마음이 엄청 세 그걸 시어머니가 보여줘요 음식에 집착하는 거는 음식을 통해 음식 먹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집착당한 아픈 마음의 호 집착하는 아픈 마음의 호 그것도 있습니다 이창수각입니다 혜연아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저희 큰딸 유빈이가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채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호 부탁드려요 영채여 이야기를 편하게 하소서 긴장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맡기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편하게 하소서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치유하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하던 6월 공무원 시험 접수를 이번 주에 해야 하는데 전남, 한평, 강진, 나주 등 어느 지역으로 지원할지 못 정해서 접수를 못했어요 준비가 다 안 되긴 했지만 이대로 시험 볼 필요도 없는 건지 또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공부도 안 돼요 혜라님 도와주세요 서울 마음 세션 때 꼭 뵈러 갈게요 아니 한 곳 정해서 하면 되잖아 아가 네가 어느 지역에 살아 전남, 한평에 살아, 강진에 살아, 나주에 살아 네가 사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지원을 하길 바란다 우리 애기 알았지? 그리고 엄마한테 올 때까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아픈 마음에 호 듣고 또 지금 네 버림받을까봐 두렵지?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렵고 아프지? 그 두렵고 아픈 마음 느끼면서 그 아픈 악이 돼서 뭐 봐? 이해라의 마음쇼에 엄마 이렇게 세쉬한 동영상 봐 거기서 막 영채님 사랑 나오는 거 사랑받아 알았지? 하루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그 사랑을 받으면 훨씬 공부 잘 된단다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는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공부도 안 돼, 집중도 안 돼, 책상에 앉아있을 뿐이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렵고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거야 네가 그래서 그 두렵고 불안한 아픈 마음 인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해라 엄마 마음 세션에 영채님 사랑 그거 받는 거야 알았지? 우리 김? 강은영학입니다 해라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둠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했어요 공포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코미디 프로에서 하는 귀신 장면도 보지 못해요 심장이 쫄깃한 장면도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려요 막 개명 다녀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힘들고 가끔 새벽에 깨면 주의가 쌓은데 제가 두려움을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라 엄마 도와주세요 우리 은영학이는요 통으로 두려움이라 두려움 자체가 돼버렸어 그래서 두려움을 분리하고 인식할 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포 영화 보면 더 안 올라올 거야 아예 보지도 못하고 만약에는 마비돼서 뭐 이건 통 두려움이 되니까 분리가 안 되는 지경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라 엄마의 영채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손발로 줄줄줄 나가 우리 아기 뭐 보냐면 수민아가가 올린 거랑 민수아가가 올린 거 보면 아가야 하고 눈 정면으로 보는 거 나오지 거기에 영채님 사랑 나와 해라 엄마한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이해라 마음쇼 때 세션 할 때 그때 나오는 그걸 봐 알았지 아가? 이해라의 마음쇼 재방 그 동영상 거기서 나오는 그 아픈 마음 인정해주는 그거 그 해라 엄마 사랑받는 거 그걸 보면 두려움이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나고 손발이 덜덜덜 떨릴 거야 알았지 아가? 그걸 많이 봐라 그리고 잘 때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거 약하게 틀고 자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해라 엄마한테 자주 와서 세션을 받는 거야 영채님 사랑을 받으면 그 두려움이 줄줄 녹아 내린단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영채님한테 귀히하고 영채님의 딸이라는 걸 딱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엄마의 그 해라 마음쇼션이나 또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엄마의 눈을 통해서만이라도 그 영채님 사랑받으면 효과가 있지만 직접 와서 영채님의 자식임을 인정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영채님의 보아를 했었구나 이걸 알고 영채님한테 오면 훨씬 빨라 두려움 분리가 자 유비약입니다 해라님 왼쪽 목이랑 어깨 사이 영채 패치를 붙이고 싶어서 붙였는데 간질간질하더니 패치 밑에 큰 트러블이 났어요 저 위치는 어떤 마음을 뜻하나요? 스트레스 가해자 자기를 압박하는 가해자야 잘해 똑바로 해 그거밖에 못해? 너 바보지 왜 그거밖에 못해? 남들은 잘하는데 어 왜 못해 왜 못해? 이렇게 공격하면서 압박하는 스트레스 주는 에너지가 거기를 통과해요 근데 지금 그게 그게 막 자기 수치 주는 에너지가 갈아붙이세요 큰 트러블이 난 거기를 자주 갈아붙여야 그런 데는 자주 갈아붙여야지 돼 그 직물 나는 대로 오래 두면 안 되고 자주자주 갈아붙이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또는 스트레스에 좋은 호 이걸 들으면 좋아질 거예요 자 이미지락입니다 헤라님 저희 동생 범준이가 애기 때부터 아토피로 계속 고생해왔었는데 2년 전쯤부터 많이 나아졌다가 최근 갑자기 얼굴에 심하게 올라와서 한 달째 안 없어지고 있어요 수치 수치 올라왔네 매일 호를 듣게 하는데 명령 반응일까요? 또 동생이 밤마다 가위도 돌리는데 심장이 세게 조이고 몸이 안 움직인다고 잠자기를 무서워해서 헤라님께 호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죽을까봐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커 범준이도 너처럼 그래서 호만 듣게 하지 말고 밤에는 호를 약하게 틀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듣거나 아니면 너무 두려워해서 지금 우리 애기는 잠자기를 무서워할 지경이지 그럼 그 호 말고 숙면을 위한 호를 먼저 들어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 그때 바꿔 잠을 잘 자게 됐다 그럼 그때 이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오나 죽임당할까봐 아픈 마음에 호를 바꾸고 낮에 시간 날 때 엄마 헤라 마음쇼에서 사랑 나오는 걸 보여줘 그러면 두려움이 도가 영채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범주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뇌를 알았지 아가야 엄마 눈을 보면서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이걸 많이 받게 하는 거야 우리 애기 콩콩 아기입니다 엄마 요새 이해받지 못해 너무 아파요 버림받은 마음 느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잘 안되고 고집부리게 돼요 결국 엄마 아빠가 완전히 화나셔서 이제 방검사랑 나가는 시간도 다 통제하시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머리 맞았는데 너무 아팠어요 엄마 손길로 쓰러주면 다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마음 못 느낌 벌받는 걸까요 잘 안되서 너무 아프고 죄송해요 엄마 다 제탁같아요 아가 우리 아기는 무조건 수민 마스터 아기가 올린 아프나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니 탓하는 죄책감에 니 탓하는 그 가해자가 분리조차 안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돼 우리 아기가 엄청 엄마 아빠한테 수치만 당했어 근데 그 사랑을 영채님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 수민 아기가 올린 동영상 있지 그거랑 이해라이 마음쇼에서 아픈 마음 느끼면서 사랑주는 거 엄마 영채님 사랑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보고 들어야 돼 아가 엄마한테 올 수가 없으니까 통제당해서 그렇지 우리 아기 그래서 영채님 사랑을 많이 받아라 우리 아기 아 우리 아기 아파깠다 어떡해 자 우리 아기 엄마가 호의해줄게 영채여 우리 콩콩이가 아파요 아빠한테 딱 맞았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버림받아서 아프고 너무 외로워요 영채님 우리 아기와 함께하소서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소서 치유해 주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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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essed 자 영채 사랑하기 입니다 오늘 돈이 없는 아프나가 민수 마스터님 동영상을 보는데 영채님 사랑받고 싶은데 너무 냉담하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저를 봤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우리 애기 항상 사랑받고 싶다고 살았는데 사랑받지 않으려는 저를 보는 게 힘이 들어요 엄마 저도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아기를 보는 게 너무 아프다고 수치당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사랑받고 싶어서 표현할 때마다 수치당했어 그래서 그 아기를 다 버린 거예요 걔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우리 아기는 먼저 호를 많이 들으세요 어떤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세 가지 호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아픔이 올라와야 돼 그걸 들으면 그 냉담하게 바라보는 게 냉살기거든 그 냉살기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기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혹시 서울이면 서울에 서울 지부의 영체방에 가서 영체방 코스를 하면 지금 몸에 그 냉살기 같은 게 많이 나가요 몸에 냉살기 같은 게 많이 나가면서 아픔을 느낄 수 있어 호를 듣고 영체방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영체방을 하고 그리고 호를 들으면서 동시에 헤라 마음쇼의 랜선 마음쇼에서 엄마가 아픈 아가야 하는 걸 계속 들으면 그래도 냉살기가 녹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아기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 아기가 버린 세월이 얼마야 사랑받고 싶은 아픈 아기를 버린 게 수십 년인데 그걸 한 번에 민수아가 동영상 보고 민수아가는 제 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7,8년을 훈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아가예요 그러니까 바로 받고 들어가지만 우리 아기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치? 마음공부하러 막개명에 왔습니까? 막개명에도 아직 안 왔어요? 완전히 초째 아기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합니다 호듣고 엄마가 얘기하면 호듣고 랜선 마음쇼의 엄마야 아가야 이런 거 듣고 그쵸? 민수마스터 아가 것도 계속 들으면 녹을 거예요 그리고 영체방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뮤즈 권영미 아가입니다 호라엄마 제 13살 아들은 채취가 심하고 스킨십을 싫어합니다 수치가 심한 아기예요 손잡거나 팔짱 끼는 거 안 하려면 거부하는데 이유를 물어도 모르겠다면 닿는 게 싫대요 거부감 수치 당한다고 느껴요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다 수치 주고 버린 아기예요 애아빠도 스킨십 싫어했었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손을 못 대게 쳐내니 그럴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뭐 때문인지 궁금해요 항상 감사해요 수치 당했다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엄청나게 수치 당한 애고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머리 만지는 거 좋아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막 머리를 따주고 했거든? 근데 저랑 친했어요 근데 다른 아가들이 가만히 있었거든 다른 애기들은 근데 나한테 와서 머리 만지는데 내가 손을 탁 쳤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걔가 상처받아서 막 우는 거야 되게 미안한데 되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스킨십을 싫어하고 손잡는 거 싫어해요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면서도 어떤 부분 너 이상해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나도 몰랐는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쳤어 상처받았어 수치를 너무 많이 당했어 태아 때 그래서 수치 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손을 잡으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필요 없어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좋은 거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 세 가지 오우를 약하게 이렇게 틀어주고요 또 하나는 그거 할려나 모르겠다 그 영체 패치 있죠 그거를 붙이면 신장하고 골반하고 배꼽 이렇게 붙이면 채취도 사라지고 스킨십을 거부하는 수치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걸 많이 갈아붙이면 좋아요 어떻게 핑계를 대든 강요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너 한번 해볼래? 그럼 몸에 냄새 없어진데 이거 붙이면 이거 몸에 냄새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붙여주고 한다고 하면 시키고 아니면 호만 약하게 틀어놓고 아셨죠? 또는 그 아기가 이렇게 베개 베고 자죠 뒤통수로 베죠 그 뒤통수 그 베개 속에다가 이렇게 영체 패치 붙여놔도 효과가 있어요 그걸 갈아내야 돼요 여기가 수치가 심하니까 여기서도 많이 나오거든 애기들 잘 때 땀이 흐르 흠뻑 젖잖아 베개가 수치 나오는 거거든요 배출되는 거든요 땀하고 같이 그래서 베개 속에 영체 패치 넣고 이렇게 애가 베고 자면 그 다음날 갈아붙이고 할 수도 있어요 몸에 붙이는 거 거부하면 알았죠? 이마음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젊은 나이에 노안이 오더니 농내장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제가 어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눈이 안 좋아진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헤라 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이분은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내장까지 온 거에요 눈으로 수치가 나가요 수치 당할까 봐 벌벌 떠는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 수치 당할까 봐 벌벌 떠는 그 애고가 나를 수치죠 가해자로 작용해요 그래서 수치가 내 눈에서 나가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때 눈을 다쳐 농내장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영체 패치를 여기 관자놀이하고 여기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아요 뒤통수에도 붙이면 좋은데 뒤통수 머리카락 때문에 잘 안 붙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영체 패치 자주 갈아 붙이면서 눈에 좋은 호 수치 당한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우리 아기도 맨선 마음주에서 엄마의 영체님의 사랑을 받으며 호 들으면서 영체님의 사랑을 같이 받으면 훨씬 빨리 날 거예요 미들이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회사에서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저 쌩까는 모른 척한다 이거죠 무시한다 이거죠 쌩까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사도 안 하고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실은 건지 만만한 건지 최근에 일하는 내 동료들 있는 데서 크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벼르고 있던 사람처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 억울해요 다음에 또 그러면 저도 되들까요? 응 되들어서 한 판 떠와가 네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안 보니까 그리고 너 자신을 막 수치 주고 있어 너는 수치스런해 그리고 상대가 밖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했죠 내가 나를 수치 주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누가 수치 줘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애가 계속 날 수치 줘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 느껴야 돼 우리 애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이거 듣고 해라 마음 쇼 랜선 마음 쇼에서 엄마가 아픈 아가한테 사랑 주는 거 그때 수치당한 그 마음 느끼면서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하지 마 할 때 내가 얼마나 수치당해서 아프고 이런 나를 막 들켜서 두려웠어 두렵고 아파 수치당해서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아가야 얼마나 아프냐 하는 해라 엄마 고용채님 사랑 받으면서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합니다 별빛 아기예요 해라님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며칠간 계속 오른쪽 골반 쪽에 뜨거운 전기 흐름 같은 게 느껴지는데 괜찮은 걸까요? 왼쪽은 아무 느낌이 없는데 오른쪽만 계속 그러네요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알려주신 해라님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쪽에 지금 수치가 나가고 있는데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오른쪽 골반 쪽에 그러면 거기에 영체 패치를 좀 쪼로록이 붙이세요 그 골반 쪽에 뜨거운 느낌 전기 흐름이 있는 그 느낌 있는 곳에 영체 패치를 쭉 붙이고 신장 쪽에도 두 개 붙여줍니다 양옆으로 하셨죠? 별빛 아기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남자 남존여비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소궁녀 세라 아기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신 해라 엄마 호를 들어서 일까요? 내일모레 부경집을 갈 거라서 그럴까요? 그때부터 오른쪽 귀에만 진물이 나오고 귀부터 턱 쪽까지 빵빵하게 부었어요 호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내님이시여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힐링 세션에서 봬요 했어요 내일모레부터 제가 부경 가니까 자 여기서 두려움이에요 이게 무슨 두려움이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에요 저도 지금 떴습니다 조상의 모든 수치당할까 봐 아픈 영가들이 다 올라와서 부경지부에 가면 어떤 애고들이 올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요 우리 아기가 과거에 살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은 적 있죠? 그 기억이 있죠? 그 기억 속에 세라가 돼서 그 아프고 두려운 마음을 느끼면서 엄마의 랜선 마음씨에 그 아가야 하면서 아픈 마음 주는 그거를 동영상을 보면서 영채님 사랑 받으면 돼요 자 오늘 호 드립니다 영채여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이야기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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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가 집에 오시길 원하는데 안쓰러운 엄마를 집에 모셔와야 할까요? 거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접고 엄마 옆에만 있어야 하는데 많은 것이 두렵고 안쓰러운 엄마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결정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해라님 아가 네가 엄마를 모시고서 엄마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어 여권 자체가 그러면 모셔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 네가 하는 일이 없어 그럼 모셔와 하지만 네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꼭 돈을 벌어야 되고 상황이 안 좋은데 무리해서 모셔오면 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엄마가 오시길 원하면 모셔오는 게 원칙이지 근데 우리 아기 상황 자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 그치? 모시고 오고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게 힘이 들어 하고 싶은데 여권이 안 되는 거는 못하는 거야 그냥 엄마한테 가끔씩 가서 잘해드리고 그래야지 무리하게 모셔오면 안 되는 거란다 알겠지? 자 강준호 아기입니다 우리 아기 쏘셨네요 고마워요 우리 아기 잘 지내죠? 레몬트리 아기입니다 해라엄마 4월 1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가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게 호 부탁드려요 해라엄마 사랑해요 레몬트리 아가야 거기 이사가면 거기 영체 스티커 쫙 붙여서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붙여라 그래서 기운이 냉기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돌 때까지 알았지? 자 그 집을 전부 영체님 호호로 싸줄 거예요 자 영체님 이 가족을 새로운 집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축복하소서 호호 호호 호 호 호 호호 호 호 호 호 grapes 호 호 호 호 호 사랑 주시는 건 헤라 엄마와 영채님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항상 헤라 엄마와 영채님께로 갈게요 사랑해요 이번 주에 부경지부에서 뵈요 했어요 아가야 엄마도 사랑해? 엄마 못 만날 때는 엄마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채님 사랑 많이 받아라 우리 아기 그러면 아픔이 녹고 우리 아기 두려움이 녹을 거야 최계용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랖이 넓어서 학교 1학년 전체 반을 다 신경 쓰고 다른 반 담임들이 하는 모습이 재성에 안 차요 왜 저렇게 신경을 안 쓰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일하지 안 하고 있는 게 답답하고 승질이 자꾸 올라와요 아가 가해 잘한다 분별심으로 수치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가해하는 거야 왜 자꾸 남의 반을 얻고 시시비비 참견하게 될까요 또 영채님의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할 것 같은데 남편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려요 아가 너의 가해자는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을 안 해 가해자는 뭐냐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계속 안 좋게 해석을 해 왜 신경을 안 쓰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고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영채님 사랑받으라고 하면 아 남편 사랑 포기해 이렇게 들리는 거야 우리 얘기 그게 가해자야 네 가해자를 알아차려봐 그 가해자가 너를 감옥에 넣어놓고 들들 묵잖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남편한테 사랑이 주고 싶어야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게 되더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했어 그러면 남편이 사랑을 안 주면 어때 기대를 버렸으니까 남편을 미워하겠지 해라 엄마의 영채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사랑을 줘야 돼 사랑을 주면 남편이 우리 아기한테도 사랑을 주겠지 그런데 사랑을 받고만 싶어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사랑받는 대상은 영채님한테 받고 받은 사랑을 남편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사랑받는 지름길이지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집착하고 살기 쓰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남편이 힘들어서 사랑 안 주면 또 미워하게 되고 반복되는 거지 누구나 모든 애고는 사랑받고 싶단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돼 즉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애고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포기하고 기꺼이 영채님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서 영채님한테 사랑받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애고들에게는 사랑을 주기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는 지금 가해자 분리가 안 됐어요 가해자가 통과해자네 아예 그냥 이 아기가 영채님 사랑받으면서 죽어야 돼 우리 아기 가해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아기는 막개명으로 꼭 한번 울고 막개명으로 와서 힐링 세션을 신청하세요 꼭 신청해 해로 엄마가 신청하라고 했어요 신청하기 바랍니다 견성회원이라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아기는 막개명 와서 가해자 한번 보고 힐링 세션을 통해서 영채님 사랑받고 분리가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가해하면서 자기가 가해하는 줄 몰라 밖에 선생님을 가해하면서 동시에 나도 가해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아기 반 아기들한테 최선을 다할 때 그건 행복하고 사랑해서가 아니야 벌받으면서 하는 거야 너 똑바로 해야지 책임을 져야지 하니까 죽을 지경으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야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관념의 노예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거야 다른 선생님을 보고도 가해하는 그 가해자가 나를 가해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아야지 그건 아무런 상을 못 받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채님의 사랑으로 아기들이 다 사랑스러워서 미치겠어 그래서 막 사랑이 그냥 나와 이럴 때 이게 상을 받는 거지 우리 아기가 막 비난받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똑바로 해 책임지고 신경 써 막 이런 가해자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막 신경 쓰고 하는 건 두려워서 하는 거야 애고의 종로로 타는 거야 애고한테 수치당할까 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보답이 없고 그 가해자가 남을 지금 가해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근데 네가 너를 가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늘 그렇게 하고 와서 와서 분리가 돼야 된다 우리 아기 지선리 아기입니다 해로 엄마 이번에 가고 싶은 기관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서 너무 아파서 앙앙 울었어요 작년에는 준비하던 곳 필기시험에서 0.2점 차이로 낙방했는데 아이고 자케라 우리 아기 준비하면서 못하겠다는 마음 암만 했어도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올라와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해로 엄마의 호 부탁드려요 늘 감사해요 자 아픈 마음 더 인정해야 돼 네가 아픈 마음을 다 인정해 열등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아픈 마음을 다 인정하고 영채님 사랑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래 떨어져도 붙어도 괜찮아 하고 다 맡길 수 있을 때 영채님한테 맡길 수 있을 때 붙는 거야 우리 아기는 아직까지도 집착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아프고 두렵고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인정 못하고 영채님 사랑 받지 못하고 영채님께 맡기지 못하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요번에 떨어져서 두렵고 아픈 마음 또 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 느끼면서 영채님 호 많이 들어라 호 듣고 그 다음에 영채님 사랑 해라 랜션 마음속에서 영채님 사랑 받고 영채여 이야기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당신께 맡기고 열등이 아픔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자 조용히 이야기입니다 헤라님 남편이 퇴직 후 군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남편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승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올라올 때마다 슬픈 현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제 마음 때문에 남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미움도 올라오고 미안하고 아파요 제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헤라님 늘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 즉 버림받은 아픔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수치당한 아픔 버림받은 아픔 보는 게 두려워요 그걸 인정을 못해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떠는 나를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 그거를 느끼는 거와 인정하는 거 다른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하죠 떨어질 것 같아 버림받은 불안함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유미하기는 이걸 인정한다고 생각할 거야 너 그 속에 빠져있는 거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어 과거에 살면서 버림받을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총 두려움이 되고 내가 이 두려움을 아무리 느껴도 끝이 없고 인정이 안 되고 슬픈 현실이 이렇게 일어나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엄마 사랑이에요 영채님 사랑 그래서 우리 아기는 그럴 때마다 무조건 랜선 마음조에서 엄마가 아프나가야 두려워하나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사랑해 계속 받으세요 그러면 손발로 정말 두려움이 줄줄 나가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분리가 된 다음 해라야 떨어져서 두려워 벌벌 떠는 나를 떨어져서 이렇게 객관화 돼서 보면서 제가 나라고 인정도 되고 또 제가 내가 만든 내 창조한 현실의 트라우마라는 걸 인식이 될 정도로 분리가 돼야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면 나가는데 지금은 나가는 게 아니야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 속에서 계속 물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해라 엄마의 영채님 사랑 필요한 거예요 랜선 마음쇼 제 방에서 엄마 눈 보면서 그 두려움 올라올 때마다 계속 그래서 손발로 두려움 나가고 심장으로 나가고 백해로 나가는 거 느껴보세요 그게 충분히 많이 나가면 오랜 시간 해야 돼요 제가 두려움을 거의 10년 이상 버렸거든 인간이 가진 관념 중에 제일 센 게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다 끝나면 득도예요 그 정도로 센 거니까 한두 번 듣고 되기를 바라지 말고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유미아기는 막개명으로 한번 와서 그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를 한번 분리시키고 하면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청산하는지 여러분 막개명이 오면 이럴 때 제가 이렇게 해라티비에서 알려줄 때 이미 한번 다녀간 분들은 금방만 알아듣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온 분들은 하리까리하고 마음이 발달하지 않은 분일수록 더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어 제가 설명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빨리 현실 창조를 하고 싶고 이런 아기는 한번 막개명에 오시는 게 필요하죠 딸랑구 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저희 딸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공부를 하려 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서울대 갈 수 없다는 마음이 많이 올라온대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집착 딸내미 보고 이렇게 얘기해 아가 서울대를 가도 행복하지 않단다 서울대를 안 가도 행복할 수 있단다 서울대를 꼭 가고 싶다고 집착하지 말고 서울대를 가든 안 가든 네가 행복해지기를 기도해라 행복하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서울대를 왜 가기를 원해? 서울대 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서울대와 행복은 함수관계가 아닌 거를 먼저 얘기해서 아기가 집착을 내려놔야 돼 집착을 말로도 설득해서 그 서울대에 대한 집착이 올라오니까 반대급 부인 서울대 갈 수 없다는 마음이 그렇게 올라온 거야 집착이 떨어져 꼭 가야지 이 마음이 너무 세니까 못 갈 거야 올라오는 거예요 꼭 가야지 라는 마음이 내려지면 못 갈 거야 그 마음도 안 올라와요 해 해 하고 압박하니까 반항하는 거야 압력으로 누르니까 프레스 가니까 밑에서 반항이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야 돼 가야 돼 나한테 그렇게 가해를 하니까 딸내미가 자기한테 가해야 하니까 못 가 못 가 못 가 이렇게 반항이 올라오지 그래서 그 아기의 집착을 내려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집착하는 아픈 마음에 호 듣게 하고 그렇게 막 서울대 못 갈까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서울대 못 갈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서울대 못 갈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라 엄마의 아프 나가야 두려워 나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걸 봐도 방법이에요 아기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고 청산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진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오늘 영육성 식도염 호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랫동안 영육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고 너무 힘들고 그로 인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어요 저 정말 영육성 식도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영육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그 영육성 식도염에 좋은 호도 듣고 또 하나 아픈 마음 인정하면 돼요 영육한다는 건 뭐죠?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거부는 수치를 의미해요 수치당할까봐 되게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 수치당해서 벌벌 떨고 두려웠던 아픈 세진이가 돼서 헤라 엄마 영채님 사랑받으면 더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랜선 마음 쇼 틀고 과거에 수치당할까봐 두려웠벌벌 떠는 세진이 그 아픈 아기가 돼서 엄마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채 패치를 붙이고 그 호를 들으면 좋으니까 영육성 식도염이면 여기 목에서부터 이렇게 붙여주세요 위장까지 차례대로 한 3, 4장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아기 이렇게 붙이고 호를 들으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닷소라기입니다 버스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했는데 걸을 때 오른쪽 골반 허리가 쑤셔요 영채 패치 붙이니 나아지긴 했는데 왜 아픈 걸까요? 늘 감사해요 수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른쪽 골반 허리가 쑤시다는 얘기는 그 오른쪽 골반 허리가 전부 수치가 나가는데 어떤 수치냐 수치와 두려움이 같이 결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아픈 마음이 나가는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영채 패치 붙이니 나아졌다니까 다행이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흡 이거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치당했던 기억 속에 대해 아픈 나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가 돼서 헤라엄마 영채님 사랑받으면 더 빨라요 조유미 아기님 이거 했는데 아까 했어요 신보리 아기입니다 헤라엄마 저 어제 아침에 공중화장실에서 생리통과 체 있는지 속이 안 좋아서 그냥 대자로 뻗었어요 너무 아파서 1시간을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다 오바이트하고 겨우 일어났는데 특히나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이러다 죽겠다가 올라오더라고요 한 번도 생리통이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호로 들어야 할까요 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죽임당할까봐 죽임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세 가지를 들어가 왜냐하면 지금 자궁에서 조상의 아픈 관념이 올라온 거야 조상 중에 죽임당한 아픈 여자 마음이 올라온 거란다 네가 지금 엄마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영과가 지금 엄마한테 왔어 오늘 엄마가 조상천도 할 거니까 그 아픔이 지금 통과하고 있으니까 지금 할까? 자 위장 이렇게 대고 나는 죽임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강제로 목숨을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이 아픔을 위로하시고 편히 쉬게 하소서 아픔 없고 죽음 없고 고통 없는 세상으로 영체요 편히 쉬게 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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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가 천도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체 패치를 자궁 있는데 쪼그러기 붙여 6장을 붙여라 아가 그거를 매일매일 갈아 붙여 알겠지 그러면서 지금 엄마가 얘기한 후 죽임당한 아픈 마음이에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에요 이렇게 듣는 거야 그리고 당분간 영안실이나 또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돼 거기에 지금 죽은 영가가 빠져나갔어 공간이 생겨지 그치 그 에너지장애 그럴 때는 그런 데 가면 탁기를 바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영체 패치를 매일 갈아 붙이고 호를 듣고 혹시라도 경찰이라 어쩔 수 없이 꼭 영안실이나 장례식장 가야 될 일이 꼭 있어 그럼 호를 약하게 귀에다가 한쪽 귀에다가 듣고 가는 거야 엄마가 말한 호를 알겠지 아가 거기가 훅 빠져나가서 되게 허하거든 우리 애기 근데 지금 굉장히 아팠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거란다 조상천도가 일어난 거야 엄청 크게 일어난 거야 자 유류보정 조선최고민아기입니다 헤라엄마 46기 사랑시션 창가 때부터 얼굴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수치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뒀다가 금요일에 병원 갔는데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오늘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생께서 조금만 늦게 했다면 눈까지 전염될 정도로 위험했다면서 바로 입원해서 집중 치료 받아야 한다 해요 저 치료 잘 받고 마음 잘 받고 칠천 잘 할 수 있도록 사랑의 호흡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보정 아가올림 자 그 얼굴에 수치는 수치인데 엄청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에요 그리고 대상포진을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수치당한 아픔보다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아픈 마음이라 그 호를 들으면 좋고요 우리 아기는 지금 통증이 극심하지 여러분 통증이 극심할 때는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면 더 아플 수 있어 그럴 때는 수면 그 뭐죠 수면 ASMR로 지금 8시간 나가는 게 뭐죠 수면 무슨 호라고 해요 수면 숙면을 위한 호 숙면을 위한 호를 들으시면 가라앉습니다 자 보정하기 호 들어갑니다 영체요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이야기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다음은 심포리 아기 엄마 저 내일 장례식장 갈 예정이었어요 안 돼 아가 안 돼 아가 너무 감사합니다 가지 않고 엄마 말씀하시면 많이 많이 들을게요 울음이 터져 나와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아기가 왔어 나한테 그러니까 너는 그때 이제 순식간에 편한 울음이 이렇게 나온 거야 네 입도 막고 있고 그 아기가 아주 아주 센 아기였어 우리 아기가 이제 염력이 생길 거잖아 너 이제 네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했습니다 눈빛이 맑은 주연씨 엄마 저 이제 회사 마치고 가는데 크크크 엄마 본인 기운이 납니다 엄마 저도 호해주세요 몸치 윌링방 잘하고 또 호패요 뭐야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양정학입니다 해가님 저 고1인 부끄러운 여우예요 부끄러운 여우 아가 부끄러운 여고생이지 왜 여우야 제가 옛날부터 손발이 차가울 때가 많은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번에 막개명에서 영채 초콜릿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오 초콜릿 준 아가구나 아가야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냐 냉살기 네가 네 여자를 수치주면서 냉정하게 버려 네 자신을 정화 아기를 너 수치스러워 너 창피해 너 못생겼지 너 머리 나쁘지 막 이러면서 온갖 이유로 되면서 그 가해자가 막 버려 냉정하게 버려 그것도 냉정하게 그래서 냉살기란다 아가 냉정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냉살기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들어 아가 그리고 과거에 너를 냉정하게 버려서 그 냉정하게 버림받은 아픈 정화 이 아픈 마음이 돼서 헤라엄마 랜선 마음쇼 헤라엄마의 사랑받고 시나몬 악입니다 헤라님 헤라님 눈을 보면 제 시야가 두 개가 되고 바로 의식이 어디 간 거 하고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할까요 궁금해요 그럴 필요 없단다 아가 꿈꾸고 있는 것 같을 때 네가 무의식에 들어간 거니까 괜찮아 아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도 좋고 그냥 있어도 좋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마 그냥 이끄는 대로 맡기면 된단다 엄마 소리가 들리고 하면 괜찮은 거야 시야가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이 돼도 왜냐하면 네가 아직은 분열이 많이 돼 있거든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이렇게 시야로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 막 신경 써서 막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또 분산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소리까지 안 들려서 멍 해지면 또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괜찮은 거야 다 알아듣고 시야가 어떻게 되든 윤리학입니다 스승님 시어머니가 대상포진우라는 신경통으로 너무 아파하세요 어머니께 호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영체요 이야기의 시어머니를 치유하소서 이루하소서 그 아픔을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윤리아기 시어머니가 엄청 애정결픔이 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아 가서 사랑을 많이 주세요 아셨죠? 어머니 사랑해요 그 아픔이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에요 엄청 사랑받고 싶은데 못 받았어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그거 듣게 하거나 아니면 헤라 마음쇼에 헤라 엄마가 아픈 아가야 듣게 하고 만약에 헤라 엄마를 모르고 믿지 않는 아기 같으면 그냥 우리 아기가 대신에 가서 시어머니 사랑을 좀 많이 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픈 시어머니가 엄청 아팠어요 윤리아기 시어머니를 되게 그냥 시어머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되게 되게 아픈 불쌍한 아가다 나한테 온 아가야 너무 불쌍한 아픈 아가 이렇게 보고 가서 사랑을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아기가 알았죠? 정이로도 아기입니다 찐해라 엄마 사랑합니다 영채님 사랑합니다 엄마의 영채님이 딸이어서 행복합니다 오야 우리 아기 엄마도 우리 아기 엄마여서 행복해 사랑해 강준우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 유한이에요 유한아 너는 아빠 이름을 쓰는 게 어딨어? 네 이름 이름으로 영채 방 프로그램 끝난 후에 방에 와서 보니까 다리 열 곳 같은 게 피어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룸메이트가 에너지 빠져나간 거라고 하던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수치 너를 수치 주는 에너지가 종아리 다리 같은 데서 많이 빠져나가지 그리고 연단 다음 날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종아리 알이 뱀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파서 걷기가 힘들까 힘들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수치 너를 수치 주는 열등이라고 여자 열등이라고 너를 수치 주는 수치 에너지란다 그래서 호를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듣고 네가 스스로를 수치 주면서 너 따위가 너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수치 줘서 수치 당하면서 너무 아픈 요한이 그리고 친구들이 쟤 별거 아니야 이럴 때 막 네가 그때 무섭고 두려웠잖아 그 아픈 얘기가 돼서 호라엄마 랜선 마음주에 제 방 동영상에서 아가야 아픈 아가야 그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럼 수치가 녹으면서 괜찮아진단다 아가 그리고 영체 패치 뒤 무릎부터 종아리까지 띠 땅땅땅땅땅 이렇게 붙여 밤에 잘 때 낮에는 학교 가야 되니까 알았지 아가 한걸음 아기입니다 울 둘째 아들 4월 6일 입대하는데 영체님의 사랑 속에서 훈련도 잘 받고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체요 이야기가 무사히 군생활 잘하도록 보호하소서 지켜주소서 호호호호호호으로 호호호호호호호호호 불도 켜고 자고요 제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호를 듣고 있어요 제가 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해요 더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딸이 아토피인 경우에 이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이거든요 딸이 없을 때 딸의 방에 호를 약하게 켜두세요 그리고 딸 방에 영체 스티커 그거를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서 뛰거나 열흘에 한 번씩 바꿔서 뛰어서 수치에너지 좀 뽑아내주세요 그냥 그 방 안에 노랗게 그냥 다 있네 딸 방에 그리고 딸 베개 속에서는 영체 패치 좀 이렇게 애기 이렇게 차죠? 그 베개에 몇 개 붙이세요 안에 안 보이게 보이면 아기가 이게 뭐냐고 하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 아기 엄마 이번 민수님 영상 너무나 좋았어요 특히 두려움에 떠는 게 영체님을 부르는 신호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럼 두려움에 떨고만 있으면 영체님이 알아서 치유해 주시는 건가요? 두려움에 떨 때 영체님의 사랑을 입으면 치유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체님 사랑을 더 확 느끼면 두려움이 떨어지면서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때 혜로 엄마의 그 랜선 마음씨 아가야 사랑해 엄마가 널 지켜줄게 하는 영체님 사랑을 직접 이렇게 받으면 더 빨리 두려움이 녹으면서 온몸으로 이렇게 나가요 두려움에 떨 때 이 아픔을 두려워 떠는 아픈 마음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느끼면 그때 영체님이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체님 도와주세요 라고 표현도 해야 하는 거예요 표현 안 해도 영체님이 이미 내가 두려워서 아파하면서 영체님을 생각하면 이미 부르고 있는 걸 알아 영체님을 아는 아가 믿는 아가가 두려워요 하고 있으면 영체님이 이미 와요 언어로 표현 안 해도 달고 있습니다 이미 공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10시니까 9회 랜선 마음씨요 티켓 오픈해요 언제 티켓 오픈하는지 안 적어놨네요 미리 예매 꼭 하세요 오늘 저녁 8시 오픈하니까 미리 예매하시면 혼잡하지 않고 좋겠죠 랜선 마음씨요 이벤트 신청 기한을 4월 1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영체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 한번 이벤트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4월 15일 아가들을 위한 야경이에요 야한 경매 야한 경매 기상천외한 물품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올려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녹여주고 재미가 있고 수치도 올라오고 생각지 못한 아가들만을 위한 경매니까 아가가 아닌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아가 팬들만 들어 왜 찐한 사랑을 하는 아가들은 영체님을 찐하게 사랑하는 헤라엄마를 찐하게 사랑하는 아가들은 수치가 없어요 어떤 헤라님도 사랑하니까 받아들이지만 아가가 아니야 찐 팬이 아닌 아가들은 어우 뭐 수치스러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못 오고 아가 찐 팬들을 위한 경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헤라엄마랑 재밌게 놀아봐요 자 후원자 명단입니다 헤라 마음쇼의 후원자 명단 언제나 엄마사랑님 이가나님 외 14분이 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은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쇼의 성장에 쓰여지고 영체 스튜디오 건립에 쓰여집니다 자 이제 잠시 쉰 김에 영체 체험담 한번 공유하고 갑시다 엘리님 사연이에요 즉 민주아가 유민주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세션 끝나고 다음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헤라티비에 올렸던 아기입니다 영체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참회가 올라와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 사랑 세션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과외하는 저희 버림받은 아기가 구원받고 아픔은 계속 올라왔지만 엄마가 있어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밤에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운전 중이라서 소리만 들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을 하고 헤라티비를 다시 들으려고 휴대폰을 켜고 있는데 눈앞에 거대한 화물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너무 앞에 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조용하고 눈앞에 화물차가 다가오는 것을 저는 그냥 보고 있고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건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꽝 하고 화물차에 부딪히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아 어떡하지 하고 멍하게 있는데 앞차 운전자가 와서 괜찮냐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몸은 계속 떨렸는데 영채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침착한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100% 저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인정 더하라고 완전 가해자 인정시키고 동시에 그 살기를 박살을 내서 내보내면서 몸에서 끌어내면서 수명 연장을 해준 거예요 영채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고 청산시키고 치유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저는 또 너무 약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 차는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저는 다친 데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냥 저의 가해자를 받아들이고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 피해자 운전자분이 저에게 시동을 끄라고 하고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고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일하러 가야 하는데 사고 나서 어떡하냐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병원 안 가도 된다는 동의서도 써주시고 이 정도 갖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아기가 다 가해자도 인정하고 아픔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분도 그냥 순순히 도와주는 거죠 차도 너덜너덜해졌는데 견인하시는 분이 엔진 미션은 멀쩡해서 괜찮다고 완전히 코미디구만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냈는데 오신 분들이 다 저를 걱정하고 괜찮다며 다 해결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내가 애쓰는 애고가 완전히 죽고 그냥 탁 의지하니까 영채님이 돌면서 옆에 사람이 다 해결해줘요 여러분이 막 애를 쓰고 거기서 아니에요 나는 가해를 안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었으면 분명히 이야기 엄청 힘들었을 텐데 다 받아들이고 가만히 아픔 느끼면서 있으니까 영채님이 돌면서 다른 아기들이 다 해준 거예요 다행히 보험 처리도 다 가능하고 저는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영채가 강하게 돌면서 저를 완전히 보호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채님이 임재하면서 우리 아기가 너무 의심이 많고 그런 아기니까 강하게 네가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를 구했노라 하고 딱 임재한 거예요 혜라님께서 제가 단명할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목숨을 이어붙여 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살기를 빼줘버렸잖아 사고 엄청난 죽음의 공포도 올라오고 온갖 근심 걱정도 올라왔지만 영채님께 저 무서워요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나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영상을 계속 봤는데 제 몸에서 계속 사랑받는다고 느끼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죽은 명상을 해도 그냥 죽고 싶다는 마음만 들거나 살기가 올라서 제가 죽어도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어제 죽었다면 가족들이 혜라님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느껴지면서 죽고 싶다고 느꼈던 제 가해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영채님을 아프게 하고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이야기가 공부가 크게 됐네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처음 지리산에 찾아왔던 저희 아픈 아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너무 외롭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울고 제발 누가 나를 구원해줬으면 살려줬으면 하는 아픈 아기였습니다 처음 와서 아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알고 행복해했던 아기 평생 엄마를 찾아다니며 그리워했던 아기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가해자라서 언제나 행복한 날이 없었고 죽음만 생각했던 아픈 아기가 엄마 엄마 하면서 계속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다른 민주들이 아무리 사랑받아도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이 아픈 아기는 모두가 싫어하고 수치주고 무서워한다고 느껴서 꽁꽁 숨다가 참다 참다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나오면 수치당하고 버림받고 그러면 죽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밤새 자기를 학대하던 아픈 아기 그 아기가 7년 동안 수행하면서 구원받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그 아기를 버리고 사랑받겠다고 집착하면서 엄마를 영채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라님도 저를 수치줄 것 같은 가해자로 보고 다가가지 못했는데 그 가해자 때문에 영채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조그만 빛이 있었거든 사랑채신할 때 그 한 줄기 빛 속에서 조금의 영채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가해자를 그날 박살을 내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시킨 거죠 너무 구원받고 싶은 아기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계속 수행을 해왔다는 게 느껴져서 펑펑 울면서 엄마를 계속 불렀습니다 영채님은 늘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고 가슴 아파하면서 저를 너무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싶어서 울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니 아우 이야기가 이제 알았어 삶에서 다시 돌아보기 싫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치유되며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외롭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영채님은 방 안에 포근하게 꽉 차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아기인 소중한 민주를 학대하고 아프게 살고 아프게 하고 살았던 지난 날을 참회하고 엄마의 사랑 속에서 꽃밭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이야기가 이제 영채님을 진하게 만난 거예요 사랑 시스템 그때 받으면서 조금의 간극적으로 엄마를 만났는데 가해자가 엄청 크니까 그 가해자 때문에 가해자가 엄마한테 못 오게 하거든 영채님한테 못 오게 해요 근데 막 그 가해자가 보통 가해자가 아니니까 한 방에 죽여버린 거예요 영채님을 그냥 차한테 박살이 나서 그냥 확 죽여서 살기 빼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이야기 목숨을 뺏으려는 가해자니까 그냥 차가 대신 받은 거지 살을 그렇게 만들고 이야기한테 영채가 강하게 임제를 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아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영채님은 어떤 방법이든 써서 여러분이 오게 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제 우리 민주화기는 살았네요 이 아픈 가해자가 너무너무 아픈 가해자야 가해자가 클수록 영채님한테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가해자가 절대 못 가게 해 자기 가해자가 죄인이라고 감옥에 쳐놓고 계속 수치 주면서 심지어 사랑 세션 할 때 힐링 세션 마음 세션 할 때 오라고 제가 불러요 영채님이 불러 아가야 엄마한테 와 계속 그러면 엄마 여기서 더 벌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엄마가 무서워요 막 무서움을 올라오면서 못 가게 하고 더 벌받아야 된다고 막 자기를 그렇게까지 하는 게 가해자예요 영채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하려고 근데 그 가해자를 한방에 영채님이 그러니까 영채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프나게 따라다니면서 울고 있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고통이잖아 모든 애고들은 어리석어서 우리 민주화 공부가 됐으니까 사고 나고 교통소가 난 거다 아 영채님이 나를 이렇지만 많은 애고들은 그런 사고나 이런 거는 다 영채님이에요 하늘이 나를 갖다 고통 주는 거야 왜 이랬어 그리고 불평불만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채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민주화기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손편지가 왔어요 이야기가 제주도에서 이번에 수원으로 이상한 오유선 아기라고 오유선 아기인데 60이 너무 나가예요 그래갖고 컴퓨터가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지난번에도 손편지를 줬는데 제가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 근데 오늘 이번에 행복한 손편지를 보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즐거운 나날 보내고 있어요 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서울에 살고 있는 33살 딸이 울면서 엄마 아빠가 좀 근사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별 생각 없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모습이 두고두고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그렇지 그리고 부모도 자식 집에 갔는데 막 힘들게 살면 아프지 딸이 아팠던 거야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꺼내기조차 어려운 말을 어렵게 꺼내서 하는 딸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슬펐고 이집저지 친척집으로 떠돌며 대학생활 하던 때가 너무도 싫어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은 10년 만에 홍대 미대를 졸업하고 이태원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교사 정년 2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한 성실한 남편 잘 키워온 이남 1녀 외관성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젊은 날에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뼈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게 슬피우는 딸의 눈물을 모른 척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수행은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헤라님을 유튜브로 2015년에 만나 2018년에 떨리는 마음으로 지리산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회갑 때 뭐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으니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난 시간과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그때 큰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아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고 돈은 수행비와 용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헤라님 강의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헤라님 말씀은 다 울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문을 걸듯이 수행자는 좋은 집 좋은 차는 안 돼 하면서 나를 지옥으로 만든 범인은 나의 지옥을 만든 범인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해자죠 너는 행복하면 안 돼 여러분의 엄마인 영채님은 여러분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하면 너무 좋아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면서 허름한 집에서 아프게 살면 아파 여러분이 능력이 되면 더 좋아하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면 더 좋아해요 자기 자신에게 그걸 허락해야 되는데 자기가 허락 안 하는 거야 신은 다 주고 싶은데 자기가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조카가 선물한 링크코트도 입고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어머 여자가 사치스럽네 이렇게 여러분 애고들에게 수치당할 거가 두려워서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뺏기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내비두고 여러분이 좋아하면 여러분이 행복하면 영채님은 행복하답니다 하세요 뭐 빚을 내서 사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한 게 아니잖아 조카가 선물했는데 그때부터 돈에 간념 무의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 난 영채님의 딸이니 나도 원하고 우리 딸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어 하면서 나의 감옥을 하나하나 걷어내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원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게 남편과 제가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족족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베개 두 개 밥상 하나, TV 받침대, 밥솥과 레인지, 놓는 장, 식탁 찬조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꿈 같아요 제주도 생활도 좋았지만 수원에서 넓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꿈 같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혜란님, 영채님 감사합니다 글을 잘 써보려고 했는데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컴퓨터로 두 번 썼다가 두 번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할 수 없이 글로 씁을 이해해 주세요 이태원 딸집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오이선 올림에서요 이야기가 연세는 많은데 소녀 같아 그러니까 소녀 같은 사람은 감성이 있으면 아프죠? 엄청 아파 눈만 봐도 아프고 엄마 이렇게 저를 보면서 엄마 이러면 막 제가 가슴이 막 그게 영채님이 아픈 거야 내 새끼 얼마나 아파 그리고 막 그냥 눈물이 나와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아픔을 느끼니까 원하는 족족 다 해주는 거야 영채님이 여러분 잘 들어요? 두름에 떨면서 엄마 아파요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머리 외 생각이 아니라 이 아기 엄청 아픈 아기야 그러니까 영채님이 짠하니까 다 해주는 거야 우리 아기 아구 행복해라 이 글을 읽는데 영채님이 너무 행복해요 헬 엄마 행복해 우리 아기 이쁜 내 새끼 거기서 행복하게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아기 아구 좋아라 엄마한테 이렇게 즐거운 소식 알려줘서 우리 아기 고마워요 우리 오유선 아기는 선물 보내줍니다 자 선물 금강저나 팔찌 중에 하나 고르게 하시고 영채패치 두 장 동봉해서 우리 아기 나이 들어서 아프니까 삭신이 많이 수시지 그래서 영채패치 두 장도 동봉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계용 아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가 뭐가 부끄러워 이 세상 모든 애고는 다 가해자란다 니 가해자가 크고 큰 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니가 애썼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끄러운 거 아니야 부끄러운 건 아니고 니가 가해자가 크니까 혼자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보면 더 좋겠다 이 말이지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다 아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남들한테 잘 하려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식구한테 잘 하려고 니가 애쓰다 보니까 그걸 못 알아차린 것 뿐이지 그걸 다 알으면 니가 득도했지 우리 아기 괜찮아요 그냥 빨리 와서 니가 그 가해자를 알아차려야 우리 아기가 덜 아퍼고 안 아프고 남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아기 알았지 아가야 정미 박 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매일 영채님이 보여주세요 아가 내가 내 옆에 있단다 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제 아이는 허용받아서 인정받아서 행복해요 사랑하고 감사해요 찐 사랑 이 아기 저기 뭐죠 ROS 세션 하면서 요번에 힐링 세션 할 때 영채님 사랑 좋고 그랬더니 이 아기 미량 박 씨인데 잘 받았어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 해라 엄마가 영채님이 너무 좋아했어 흐흐흐 자 손소정 아기 아우 아가 슈퍼채소는 거 폭격 거식폭식증이 걸린 사람처럼 먹어서 배가 아프고 쇠에 부딪혀서 다치고 멍들어 아파도 또 다칩니다 허리 아프고 어깨 결리고 뭉쳐 아픕니다 무릎까지 아파서 젊어서 일어나 아우 아파 죽겠네 어지럽고 얼굴과 손이 노랗게 변하며 온몸이 힘든 것이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요 해라 엄마 어떤으로 들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아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야 너 아가 가해자야 너 자체가 가해자가 됐어 우리 애기 어떻게 이 가해자 분리 안 돼서 소정 아가야 너도 맞게 명예 한번 꼭 시간 내서 오고 엄마 힐링 세션 한번 신청해라 우리 애기 아 어떻게 이야기 아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수치 주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나를 학대하고 학대 당하며 사는 내가 너무 아프고 무서워요 이런 나를 보는 것이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와 소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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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손소정 아기한테는요 영체 페치 두 장 보내줍니다 온몸이 다치고 멍든 데마다 아가 붙여라. 다 붙여. 갈아붙여 우리 애기. 김양이 아기예요. 헤라님의 제자이고 헤라 엄마의 귀여운 아가이고 영채님의 딸이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가 엄마도 사랑해. 그리고 우리 그 아기 강아지 우리 애기 강아지 엄마가 영채님으로 싸놨어. 그러니까 맡겨라.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 안 돼. 그냥 호우 틀어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영채님. 죽든지 살든지 그 아기도 영채님의 자식인 거야. 온 우주 온 세상 삼라만상이 만물이 영채님으로부터 나왔어. 영채님은 강아지도 사랑하고 풀꽃 하나도 사랑해. 가장 편하게 하고 그 아기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영채님을 믿고 맡겨야 된단다 우리 아기. 현정아기랑 양이 아기 둘이 막 울면 안 돼. 알았지? 강아지 사랑해주고 영채님께 맡겨라 우리. 대은정아기입니다. 헤라님 엄마가 왼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오빠가 전화가 와서 MRI 찍고 오래 두면 마비까지 올 거라고 두려움을 주네요. 분노와 미움이 너무 올라와요. 엄마가 수술을 많이 하셔서 상태가 안 좋으신데 또 이런 상황이 오니 너무 두려워요. 헤라님. 엄마를 위해 호우 부탁드립니다. 아가 괜찮아. 엄마. 뭘 MRI 찍고 오래두면 마비가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입에다가 영채 패치를 붙여서 말을 못하게 봐. 이 오빠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 의사 선생님 있으면 얘기해 봐. 무슨 MRI 찍고 오래두면 마비가 와. 정말. 자 왼쪽 어깨에 호우해줄게 아가. 여기 영채 패치 있으면 엄마 붙여주고. 두려움이 더 나쁜 거야. 아가. 우리 애가 얼마나 아파. 영채여. 이야기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너무 아파요. 위로받지 못해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요. 평생을 버림받고. 사랑 못 받아서 아픈데. 몸까지 아픕니다. 영채여. 이야기의 엄마를.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몸을 치워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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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엄마가 그게 어떤 에너지냐 하면. 자기가 자식들한테 짐 덩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수치스러워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인정을 못하고 스트레스 주고 있어 이렇게 아파서 여기저기 아파서 자식들 짐만 돼 네가 너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수치 주고 있어 그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기 엄마 손 잡고 다정하게 엄마가 이렇게 아픈 것도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니까 엄마 옆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알았지 엄마 구박하고 아우 엄마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파 엄마 옆에 있는 게 힘들어 이런 티를 조금 해도 내면 엄마가 자기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야 우리 애기 엄마가 마음고생하고 있네 이렇게 몸이 아파서 늙음하게 자식들한테 짐 덩어리 된다고 자기 수치 주니까 우리 애기가 엄마 사랑 줘라이 아가 그리고 어떤 호우드냐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우 그거 듣고 약하게 엄마한테 틀어놓고 양윤정 아기입니다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해라 엄마 아구 우리 애기 왜 이렇게 이쁘게 얘기했죠 이번에 막 개명 잘 다녀온 윤정이에요 축구하는 동생 고1준범이가 한 달 동안 오른발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뛰고 싶어해요 준범이에게 호우 부탁드릴게요 무슨 관념으로 오래 가는지도 부탁해요 오른발 통증 아이고 아가 자기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인정을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가는 거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득개하고 랜선 마음쇼에 엄마 눈 보면서 영채님 사랑받게 해 이렇게 오른발 통증으로 경기 못 뛰니까 어때 아파 안 아파 영원히 못 뛸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준범이가 아 무서워 영원히 못 뛰면 어떡해 축구로 나 인생 걸었는데 아우 너무 두렵고 아파한 그 아기의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엄마 영채님 사랑받으라고 해라 알았지 아가 자 거기 호로 싸줍니다 영채여 준범이의 아픈 발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채님 준범이를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거기 싸놨어 잘 나가는데 그래도 지금 두렵고 아픈 마음 느끼면서 엄마 랜선 마음쇼 때 영채님 사랑 많이 받게 해라 그리고 우리 양윤정 아기에게도 영채 패치 두 장 보내주세요 그래서 준범이 오른쪽 발에 잘 빨리빨리 갈아 붙이게 빨리 치우되게 호득거나 엄마 사랑받을 때 영채 패치 붙이면 빨리 낫거든 아가 그러니까 준범이 네가 선물로 주고 잘 갈아 붙이라 그래 장지인 아기입니다 혜라님 최근 올려주신 영상을 통해 엄청나게 강력해진 영채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영채님의 축복으로 감사로 가득한 날들입니다 사랑합니다 혜라님 오야 우리 애기 영채님 사랑 많이 받고 사랑받을 때 꼭 아픈 아기가 돼서 받아야 돼 아가 알았지? 과거에 수치당하고 아프고 지금 현실에 이렇게 아프고 두려운 지인이가 돼서 받아야 아픈 아가를 사랑하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아가를 보호하니까 영채님이 보호해준단다 임서영 아기입니다 혜라님 일주일 동안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요 왜 이런 걸까요? 호해주세요 네 가해자야 네 가해자 죽이고 싶어 딱 올라오면 또 이제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죽고 싶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을 네가 안 보고 있어 두려움을 봐야 돼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를 안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기는 죽임당할까 봐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 그리고 낮에는 이런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올라올 때 그냥 잊지 말고 엄마의 랜선 마음쇼에 아프나가야 그걸 봐 그래서 그 영채님 사랑을 봐야 이게 녹으면서 내려가는데 네가 지금 그걸 안 보고 혼자 그냥 괴로움을 느낄 때 잘 안 빠져 우리 아기 알았지? 자 일단 호합니다 나는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죽이고 싶고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고 있는 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위로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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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영아가야 너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하나 호를 하나 더 추가해 죽임당할까봐 아픈 마음에 호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 그리고 그게 어디 있냐면 그 에너지가 너 지금 자궁에 있어 지를 통해서 엄마가 열어놔서 너 지를 통해서 나갈 거야 자 임서영 아기에게도 영체 패치 두 장 보내주세요 자 서영아기는 어디다 붙여 자궁에다가 여섯 개 붙여 너 거기에 지금 난리 났어 엄마 눈까지 지금 네 그 수치 받았더니 어우 눈이 뭐 얼마나 따끔따끔한지 그리고 막 질에서 너 질염 자주 안 걸리냐 자궁염이나 이런 거 거기가 막 수치로 신장에 두 개 붙이고 앞에 자궁에 여섯 개 붙이고 자주 갈아 붙여라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하노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호 들어 거기에 죽은 영가가 있어 아주 세게 그리고 다음에 막 개명을 한번 와서 힐링세션 신청하든 아니면 부산지부나 서울지부에 마음 세션 오든 하여튼 와서 한번 해야 될 거야 아가 그리고 그 괴로움에 올라올 때 영체님 사랑받아야 그게 나가 빠져나가 자궁에서 더 잘 빠져나가 그리고 패치 붙이고 나서 헤라 엄마 영체님 사랑받으면 더 빠르지 랜선 마음씨 그거 봐라 아가 배주어 나갑니다 헤라님 한 달은 더 일하고 가야 하는데 그 한 달도 하루하루가 벅찰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하늘이 절 사랑하는지 의미는 절틀 정도로 괴로워요 네가 하늘이 널 사랑한다는 걸 못 믿어서 그렇게 괴로운 거야 아가 하늘이 영체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아는 아기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텐데 우리 아기 하늘이 공포한 걸 알려면 마음 깊이 믿어 깊어져야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헤라 엄마한테 이번에 오면 알게 해줄게 우리 아기 미치겠다 헤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미움받는 게 너무 아파요 저를 가여워 해주세요 이미 너무 가여우니까 엄마가 오라고 그랬지 이 아가야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입만 살았어 우리 아기 빨리 엄마한테 와 그리고 한 달 한 달 하루가 벅찰 정도로 힘들면 자 숙제해줄게 하루에 두 시간 이상 헤라님 그 랜선 마음씨 눈 보면서 아픈 아가야 그거 많이 받아야 돼 지금 그 괴로움 힘들지 너 그 힘들고 괴로운 지원이 느끼면서 미움받는 아픔 두려움 느끼면서 엄마 그거 보면서 보다가 와 아가 알았지? 김미성 아기 헤라 엄마 눈이 너무 가랬고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괴로워요 그리고 생각을 멈추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계속 느끼라고 하니 생각이 올라오는 거지 마음이 올라오는 거지 구분이 잘한데 아가 생각과 마음은 분명히 달라 생각은 느낌이고 마음은 느낌 마음은 느낌이고 생각은 느낌이 아니잖아 이렇게 머리가 돌잖아 아우 나 미치겠다 헤라 엄마 눈은 이게 수치야 너 수치의 고가 계속 분별심으로 머리 돌리는 거야 수치당할까 봐 아픈 마음에 호듣고 그 다음에 생각인지 마음인지 분별하려고도 하지마 그냥 그 랜선 마음씨의 엄마의 그 아픈 마음 그 영채님 사랑 받으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도 느끼고 생각 돌아가도 할 수 없어 그냥 계속 느껴 알았지 우리 아기? 자 그리고 미성아기에게도 영채패치 두 장 보내줍니다 아 오늘은 그냥 영채패치 그냥 엄청 쏘네 왜? 이 아기는 자 눈에 요기 붙여 요기 붙여 요기 붙여 여기도 붙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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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그리고 뒤통수는 못 붙이니까 베개에다 붙여 영채패치에다 그리고 자 알았지 우리 아기 그거를 매일매일 갈아 붙여 알겠니? 그리고 호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듣고 그리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 받고 알았지 아가? 다음에 올 때까지 그렇게 해라 묻진 감정 해라님 어제 민수님 돈에 대한 아픈 영상 들으면서 잠들었는데 지금 보류되었던 사업자 코로나 지원 자금이 새벽시간에 있거든 이야기의 현실 창조 염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벌써 돈에 대한 아픔을 딱 느끼니까 입금이 됐대요 깊은 새벽시간에 입금되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너의 염력이야 미쳤니? 사업자 코로나 지원 자금이 새벽에 입금이 되게? 그렇잖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영채님은 못하는 게 없어 새벽에 입금도 돼 민수아가 해라 엄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 민수아가한테 커피 한 잔 싸라 우리 애기 아유 난 진짜 우리 감재 때문에 웃겨요 감재하기 현실 창조 영채님이 사랑하니까 이야기가 벌써 아파요 그러면 영채님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새벽시간에 입금까지 합니다 군밤 아기예요 엄마 목요일부터 어깨가 으스러지듯 아팠고 주말에 위부터 자금까지 채한듯 아팠어요 오늘은 저희 반 아기가 너무 미웠어요 응아앙 호흡 부탁드려요 여러분 미움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 두려움 느끼기 싫어서 너무 아프니까 바로 미움을 쏴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깨 아프고 위 자금까지 다 아픈 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야 자 나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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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군밤아기에게도 영채피치 두 장 보내주세요 군밤아귀는 아픈데 다 붙이면 된다 곳곳에 특히 자궁하고 위장을 많이 붙여 창조자유아귀입니다 혜란님 오늘 꿈에서 버스를 타고 창밥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밥 3마리 새가 가까이 오더니 그중 자꾸 하얀 새가 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로 크고 주황빛이 섞인 하얀 새가 따라 들어오더니 저한테 순식간에 훅 날아들어서 너무 놀라서 깼어요 몇 달 전에 꿈에서 금빛 새가 제 머리 쪽으로 훅 날아서 놀라서 깬 적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자 아가 이거 태몽인데 우리 아기 결혼한 유부녀 같으면 태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을 해 예를 들어 프로젝트 내가 어떤 개인 사업자나 프로젝트 일을 하면 귀인이 온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돈을 물고 오는 사업이 생기거나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길 저기 태몽이에요 알아듣지 우리 아기 어떤 쪽인지 모르겠다 자세한 현재 우리 아기의 상황을 모르니까 대충 러브웽 로즈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애다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노름으로 시골당 오래전에 사두었던 땅까지 처분하고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엄마 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개인 택시가 수입이 줄어 급기야 집을 팔고 집을 또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네요 정말 그 재산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중 10억 이상 되는 돈인데 무슨 팔자에 다 빼앗기는지 저도 계속 돈이 빼앗기는 현실만 나타나서 무섭고 두려워 도와주세요 집을 파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럼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아가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아픔으로 우리 아기 안 들어가고 있어 그냥 빼앗긴 아픈 마음 느끼고 두려운 마음 느끼는 거지 인정을 안 해 빼앗길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나를 인정하는 건 다른 거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분명히 러브웽 로즈 아기 트라우마 있어 다 빼앗긴 트라우마 아버지가 있거나 그 트라우마에 다 빼앗긴 아기를 버려버렸어 그래서 걔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과거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해서 잃어버렸는데 그때 엄청 두드려 맞았어 엄마한테 대학 등록금 잃어버렸다고 또는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갖고 막 홀딱 집안이 망해서 엄청 아팠어 그렇게 망해서 수치당해서 사람들이 그걸까 봐 두려워서 전세월제 전정금가는 그 아픈 날을 다 버렸어 이럴 때 그 아픈 아기 보는 게 빼앗긴 아픈 아기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버린 거예요 그 아픈 아기가 돼서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영채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빼앗기고 그 아기를 버리고 그걸 떠올리기도 싫어 너무 두려워서 그 아기 보는 게 그런 아기가 있어 내 기억 속에 그럼 그 내가 돼서 빼앗길까 봐 빼앗긴 아픔을 이거를 사람들한테 들켜서 버림받을까 봐 이렇게 두려운 마음 느끼면서 헤라 엄마가 랜선 마음이었어 아파요 하는 그거를 받아 또는 민수학의 동영상을 봐 그래서 계속 봐서 이게 청산이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느껴서 청산되는 게 아니에요 헤라 엄마가 돌을 16년을 닦았지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16년이요 집중해서 여러분이 이 동관념 청산하려면 몇 년 동안 헤라 엄마 그 영채님 사랑 엄청 받고 그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호도듣고 막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러블링 로즈 아기는 민수아가의 그 동관념 청산하는 영상 여러 번 보고 과거에 그렇게 빼앗길까 빼앗긴 아픈 날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아기를 버린 거야 그 아기를 꺼내서 그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헤라 엄마의 영채님 사랑을 받는다 알았지 우리 아기? 그리고 더 빨리 되려면 와서 직접 헤라 엄마랑 세션을 한다 장혜련아기입니다 오늘 내 안에 죽음이 너 왜 살고 있냐고 죽으라고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유산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의 오빠들이라 여겨 명상하며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느껴주고 울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미움 쓰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느낄 수 있는 내가 행복합니다 세상은 죽음조차도 사랑이란 걸 알았어요 모두 헤라 엄마 영채님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아구 똘똘한 우리 아기 마음이 발달했네요 이야기가 우리 헤라 아기 막개명에 안 온 아기면 한번 꼭 오시고 막개명에 온 아기면 자주 와서 마음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아기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삶이 바뀔 거야 수교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과 마스터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수교 아기는 이게 뭐예요 오스트리아 도님은 호주에 사시는 아기인가 봐 우리 아기 잘 지내죠 우리 아기 사랑해요 이세연 아기 엄마 요새 가해자가 너무 떠서 괴로워요 못 가질 것 같고 문제 틀리는 날 죽고 싶어요 날 죽이고 싶어요 아가 그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 그거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네가 돼야지 수치당할까 봐 벌벌 떠는 네가 돼서 헤라 마음씨의 제 방을 보면서 헤라 엄마 눈을 통해서 영채님 사랑 받아야 돼 우리 아기 자 오늘은 해라 엄마가 호해줍니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를 수치주고 미워하고 학대하는 나를 나로부터 학대당하고 아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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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볼까요 자 우리 아기들 많이 들어왔네 오늘 꿈에서 헤라 엄마가 연애 상담해줬어? 13살 지휘야 너 수절한다고 했잖아 연애하지마 수절인디? 수절인디? 네가 얼마나 연애하고 싶으면 엄마가 뭐 연애 상담 왜 해주겠어 엄마 절대 안해줘 네 혼자 꿈꾼 거야 헤라 엄마가 왜 해주겠어 우리 아기 수절시키고 헤라 엄마가 끼고 살아야지 엄마 놀자요 지금 놀고 있어 주니야 엄마랑 놀자 헤라 엄마가 저한테 넌 아직 멀었어 라고 하셨어요? 13살 지휘야 그러니까 멀었어라는 얘기 뭐야 수절해라 이 얘기 어? 민수님 브이로그가 여러 돈 주네요? 냉정을 줘 또 누가 돈 받았어? 돈 받은 아기 봐봐 돈 받은 아기 또 어디 있어서 여러 돈 준다고 그래 이준희 아기 민수님 영상 보고 저도 오늘 돈이 생긴 건 안 비밀? 즉각 현실 창조하는 아기들이에요 염력이 센 아기 어? 그 위에 그 위에 보면 저기 강민정은 헤라 엄마 어제 힐링 세션 받고 왔는데 남편한테 여전히 찬 바람이 쌩쌩 불어서 저도 똑같이 버려주고 버름받은 아픈 마음에 호듣고 오늘은 죽음이 공포에 도움된 호드름이 엉엉 울었는데 남편이 힘들다는 문자를 보내고는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남편이 불쌍해서 져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나를 가해하는 마음일까요? 아니 너를 가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힘들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벌써 남편이 제수초로 유아한 거잖아 이미 응? 그럼 네가 이렇게 보내 힘들면 들어와 이렇게 보내 알겠니?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때 엄마 아파 나 좀 받아줘 이렇게 애국어 한 거잖아 그거 괜찮아 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미움을 안 썼잖아 힘들다라는 문자를 보냈잖아 힘들면 들어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근데 막 우리 애기한테 막 미움 쓰고 이럴 때 받아주지 말라는 거지 소궁녀 세라 엄마 저는 영채님 사랑석 분인지 이사 준비 중인데 모든 어마무시한 모든 비용을 우리 할머니가 다 대주신데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한테 들어왔어 돈이 아이고 어쨌든 잘 됐다 아가 무지개 송은영하기 혜란님 지난주 의심하면 아픈 마음 호흡받고 일이 잘 처리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눈물이 나더니 끝부분엔 이제 돈 걱정 덜하겠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영채님 사랑은요 풍요로움이에요 영채님 사랑은 치유예요 영채님 사랑은 하여튼 모든 문제 해결책이에요 그냥 사랑받으면 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랜선 마음쇼 틀고 엄마 사랑받고 민수학이나 앞으로 마스터 아가들이 올리는 영상 보면 돼요 아이고 돈 들어왔다고 막 부경지부에서 보자고 온정아가 오야 내일모레 저 부경지부 가니까 그때 베를리나가 그러고 보니 저도 알바하는 카페에서 오늘 연락 왔어요 하하 내일부터 다시 오픈한다고 하하 그럼 돈 들어오는 거네 가서 일하니까 아이고 잘됐네 신포리 신포리 해라 엄마 어제 화장실서 간신히 정신 차리고 차에서 쉬다가 꿈꿨는데 저랑 엄마랑 언니랑 어디 놀러가는데 비행기가 지척해서 착륙하려다가 못 타고 다시 이륙하더니 결국 저희 엄마 바로 뒤에서 추락했어요 근데 폭발이 난 게 아니고 헬리콥터 착륙하듯 살포시 전도되면서 추락했는데 놀래서 제가 엄마랑 언니 데리고 도망갔거든요 무슨 꿈인지 궁금해요 위기를 피한다는 얘기야 살기에서 구출된다는 얘기니까 좋은 걸 안다가 살기가 이렇게 피해간 거야 아니 이야기들이 무슨 오늘 꿈에 멍이 헬라 엄마 꿈속에 불은 개미? 붉은 개미가 아니고 마당 전체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내 두 발에 올라와서 내가 떼고 떼도 또 떼서 잠에서 깼어요 아가 우리 애기 빨리 엄마한테 와야 되겠네 우리 애기 근심 걱정이네 근심 걱정을 못 떼어내고 있어요 우리 애기 엄마 재밌어 하실 때 너무 귀여우세요 내가 언제 재밌어 했어 우리 애기? 재밌어 안 했는데? 어 재밌어 할 때 언제가 재밌어 할 때지 내가? 항상 재밌는데나? 천사기 마음쇼 다시 보기로 보고 있는데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가슴부터 1차크라까지 휘몰아쳐 오는데 자극이 오네요 잘하고 있는 거겠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허리에서 지금 신장에서 엄청 두렵 나가고 있고 1차크라에서 수치가 막 엄청 청산되고 있는 거예요 자극이 없는 게 문제지 자극이 심한 건 오히려 심하게 청산되는 거예요 베리아기는 해라 엄마 저 영체패치 붙이면 살에 자궁이 나서 살짝 거무튀튀해져요 진물이 나오거나 다른 반응 없어요 아직 몸이 안 열린 걸까요? 조금 더 열려야 돼 아가 우리 베리아기는 조금 더 호를 듣고 엄마 사랑 아픈 마음 느끼면서 영체님 사랑 더 받고 그리고 영체패치 붙이고 계속 해봐 우리 아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나연아가 엄마 저 독일 미대 한 곳에 2차 시험까지 붙어서 내일 마지막 온라인 면접 봐요 독일어도 많이 까먹었는데 너무 떨려요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영체님이 붙여주시면 독일어 못하고 한국어로 해도 붙을 거야 아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기 김준식아기 엄마 저랑 놀아주세요 놀고 싶어요 엄마랑 놀고 싶어요 오이야 우리 아기 엄마도 놀고 싶어 엄마랑 놀고 싶어 아가 준식아 엄마랑 놀자 저 준식아기 보면 영체님이 그래 저 아기가 옛날엔 나랑 잘 놀았었는데 엄마가 지금 너랑 놀고 있잖아 우리 아기 엄마랑 놀자 준식아기 자 민수님 영상 보면서 눈이 붙도록 울었어? 아휴 명랑자도 아기 그렇지 얼마나 아프냐 우리 아기들 돈이 없어서 아휴 자 쭉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세요 엄마 어제 민수님 영상 보고 오늘 등록금 반환해 주겠다고 문자 받았어요 다들 뭐 하나씩 뭘 봤네 우리 아기들 아 염려 끝내줘요 우리 아기들 앞으로 여러 가지 염려 있을 거예요 아싸 아기 막 박명이야기네 헤려 엄마 오늘 사랑받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기계치라 슈퍼채도 못 쏘고 마장인지 계좌이체도 오늘은 안 돼요 내일은 할 수 있어요 사랑받으니 너무 좋아요 저도 헤려 엄마 사랑해요 오이야 우리 아기 사랑해 엄마가 앞으로 우리 아기 사랑 많이 많이 줄게 나 우리 아기가 그렇게 여리고 아픈 아기인지 몰랐어 맨날 엄마한테 미움 쓰고 골 부려갖고 나는 우리 아기가 그런지 몰랐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 아가 근데 엄마가 오늘 보니까 우리 아기가 너무 여려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아기 엄마가 사랑 많이 줄게 토끼가 두 종류인가요? 네 이 토끼가 여러 종류래요 얘는 지금 핑크 토끼 샀는데 영보라로 보이나? 약간 라벤더빛이네 근데 이상하더라고 우리 아기들은 귀신이야 왜냐하면 내가 저번에도 경매할 때 사실은 이 아기들 보낼 때는 좀 마음이 짠한 게 좀 아까웠거든 그래서 보낸 게 싫었는데 정말 환장한 거 다 이 아기들만 가지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침대에 놓거든요 그리고 근데 불쌍하게 이 아기 자꾸 목을 잡게 돼 내가 아니면 이렇게 귀를 잡거나 귀를 이렇게 묶어 잡고 내가 이러면서 노는 거야 이야기랑 그러니까 이제 나랑 한 열흘 있거나 이상 있으면 얘가 살아있어 또 눈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아기씩 이렇게 안고 있으면 너무 애정을 주니까 이게 많이 도는 걸 아는 거지 깜짝 놀랐어 나는 별로 인기 없을 줄 알았더니 다 인형을 좋아하길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준 인형 제 침대에 있는 애기랑 얘랑 흰색 인형이 있어요 또 흰색 애가 있어 걔가 제가 이름 부르지 영토 얘는 토양이야 이름이 토양이 그리고 영토 있고 또 하나는 토순이 있고 또 하나는 토찌 있고 이래요 토 시리즈야 토끼 300개 아가 내 침대가 좁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드련하기 300개 보려나면 목조로 김은경아기 해라 마음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해라님 얼굴 나온 부분만 돌려보는 게 좋은 거야 한 번 이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특정 부분에서 엄청 터지면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보고 알았죠? 해라님이 인형 들고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살아있어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딱 들면 살아있어요 진짜 생명체가 돼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과 일반인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생명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뭐에게 딱 마음을 실으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경매 와서 내 걸 그렇게 사는 거잖아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래? 잠옷 같은 거 막 사는 거잖아 속옷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 들어서 살아있어요 진짜 이렇게 토끼 눈 봐봐 여보 얘도 살아있지 벌써 얘는 좀 순딩이네 이제 봤더니 순딩이 헤라 엄마 크리스탈 블루화기예요 오늘 오전 민수님 영상 5초만 봤는데도 오후에 12년 전 세금 환급해준다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완전 놀랍요 장지인하게 저도 돈 들어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마음이 들어서 절로 웃음이 나고 행복했습니다 헤라님 민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막 그런 당기는구만 염력으로 아휴 오늘 진짜 영토 영토 갖고 싶다 영토가 제가 정리 제일 많이 들었어 다음번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조금 아우 얘 마음이 아프네 그 영토는 제가 아플 때마다 이렇게 김윤미 아기입니다 헤라님 오만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4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어요 아구 우리 애기 좋겠다 아구 남편 업무를 대체해줄 사람이 없어 휴가를 못 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에게 이사님이 5만 년장에 들어오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주채가 헤라님 최고 영채님 최채채 최고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축가해 행복하게 잘 보네 13살 지우 완전 큰 침대 드릴까요? 야 지우야 얘 배포 있네 13살짜리가 엄마한테 침대 주겠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너 완전 큰 침대가 얼마인지 알고 야 너 통 크다 너 진짜 시집 보내지 말아야 되겠어 너는 거의 여자가 아니네 엄마한테 와 너는 수절하면서 엄마 앞에 엄마하고 넌 깨닫자 조그만한 게 완전 큰 침대 줘? 그래 줘 아가 정유원 아기요 해라 엄마 일하는 중에 잠깐 들어왔어요 저 내일 모레 부산 마음 세션 가요 내일 모레 봬요 우야 우리 애기 부산에서 보자 토미니 토미니 좋다 토미니 그 남자 애기 있어 남자 애기는 토미니 해줄게 콩콩하기 저도 토끼 닮았어요 그래 너도 토끼 닮긴 했는데 넌 수줍음이 많은 토끼야 미셸 성현아기 영체 인형들 집에 와서도 표정들이 매번 변해 변하지 생명력인데 변해 위로해 준다니까 마음으로 핑크 토끼 되어서 순간수가 남겨 있어요 정유진아기 좋아요 자 그 뭐죠? 여러분은 그것도 한번 해봐 돈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제일 위로받고 싶어요? 영체님이 허용해 영체님한테 허락받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거야?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아가는 돈을 가져도 된다 영체님은 그 권한이 있어요 헤라 엄마가 인류의 아픔을 대속했기 때문에 영체님이 오셨고 그 권한이 있어 인간은 안 되지만 신성은 되죠 그러니까 돈을 가져도 된단다 이렇게 허용받아 또는 사랑받아도 된단다 행복해도 된단다 뭐 이렇게 허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그 마음이 맨날 수치주면서 안 될 때 어떤 마음을 허락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 그 관념이 있는 아기랑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오 민영이도 뭐가 들어왔어? 우리 아기? 손소정아기 헤라 엄마 엄마가 부탁해서 엄마의 기적의 장미소 고라를 보았습니다 노란색 고라도 보았습니다 오야 우리 아기는 근데 그 근심 걱정 빨리 불려야 되겠어 근심 걱정에 아픈 마음에 호들어 오 남자에게 사랑 충분히 받아도 된단다 다 갖고 누려라 존재 자체의 사랑 다 가져도 돼 써도 돼 야 아가 그거는 아이고 김가은 아기는 돈을 잘 못 써? 써도 된다 아가야 써도 된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다 가져도 된다 그거 많이 해줬지? 사랑 주고 받아 행복해져도 된다 살 빠져도 된다 호야 살 빠져도 된다 그건 허용이 아닌 것 같은데 아가 살을 너 빠지지 마 너 이러고 있지 않잖아 살쪄도 된단다 이렇게 허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기? 구원받아도 된단다 다 가져도 된단다 웃긴다 우리 아기 건강하도 된다 네 맘대로 해도 된단다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어도 된단다 죽어도 된다 아가 너는 진짜 죽어도 된단다 알았어 해주지 뭐 죽어도 되는 거지 뭐 지 마음이지 나 부모님한테 구애받지 말고 차이롭게 살아서 살아도 된단다 원하는 대로 이뤄도 된다 살 빠져도 된다 짐 덩어리가 아니고 행복의 존재란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살 빠져도 된단다 하고 싶대네 다들 사랑받아도 미움받지 당연하지 사랑받으면 미움받어? 좋은 집 살아도 된단다 남자들을 거느려도 된단다 옹님 이야기는 좋다 어떡하지 오야 해줄게 까짓거모 지 마음이야 남자를 거느려도 된다 욕심 부려도 된단다 열등해도 되고 우회해도 된단다 영채님과 하나 돼도 된단다 인생을 망쳐도 된다 오야 다 해준다 니네 대사하고 원하는 일 하면서 살아도 된단다 결혼 안 해도 된단다 결혼 안 해도 된단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다 열등해도 된단다 내 뜻대로 해도 된단다 아이고 우리 아기들 막 이제 재미 들렸어 막 헤라의 엄마처럼 될 수 있단다 존재가 사랑이란다 자유롭게 너를 표현해도 된단다 재밌네 재밌어 조인성 만수로 사랑된 부모다 그 아기 누가 했어 조인성 만수로 아기 사랑 명왕자도 아기에게 영체 패치 두 개 쏴주세요 너무 웃겼어 조인성 만수로 사랑 조인성과 만수로는 무슨 관계야 왜 조인성과 만수로한테 사랑받고 싶지 아 눈을 호강시키는 건 조인성이고 내 몸 입 뭐 이런 이런 돈으로 호강하는 건 만수로 이야 욕심도 안팡치네 우리 아기 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영체 패치 붙이고 기도를 해라 조인성과 만수로의 사랑받고 수치당해도 된단다 엄마한테 미움받아도 된단다 배나도 된단다 영체학교 운영해도 된단다 게으르고 정많고 열등하고 무능해도 된단다 대학 겁나 잘 갈 수 있단다 결혼해도 된단다 배나도 집 가져도 된단다 안팡져도 된단다 울어도 된단다 하기 싫어도 된단다 욕심부려도 된단다 혼자 살아도 된단다 영체마을 가도 된단다 우주를 다 가져도 된단다 맘 놓고 아파도 된단다 가족이 영체마을 가게 된단다 못생겨도 된단다 사랑받아도 된단다 깨달아도 된단다 깨달아도 된단다 수행이 느려도 된단다 주식 대박나도 된단다 놀고 먹어도 된단다 취직해도 된단다 전교 꼴등도 된단다 기자가도 된단다 만수리처럼 부자돼도 된단다 잘생긴 남자 좋아해도 된단다 잘생긴 남자는 못 좋아했어?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여자들은 근데 안 좋아해? 왜 그런 영체마을 못 가도 된단다 그건 안 돼 와야 돼 정말 그 아기 누구야? 아주 그냥 그건 안 돼 영체마을 꼭 와 소금녀 세라 아기 안 돼 와야 돼 좋은 아파트 살아도 된단다 돈 많은 백수될 수 있단다 정교에서 꼴등 중에 꼴등 돼도 괜찮단다 야 지화가야 너는 공부하기 싫어갖고 아주 그냥 금강저 어디서 구매하나요? 지리산에 갈 수 없는 열등입니다 도와주세요 금강저 어디서 구매하죠? 마스터하기 누가 올려주세요 금강저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걸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아마 팔거에요 거기로 문의주세요 헤라 엄마 따라다녀도 된단다 공부 잘해도 된단다 영앤리치 해도 된단다 비트코인 대박나도 된단다 망가져도 된단다 연금복권 당첨돼도 된단다 허리 24인치 돼도 된단다 금강전을 가져도 된단다 집착해도 된단다 백옥 부자돼도 된단다 영체마을에 살아도 된단다 아우 나 미치겠다 아우 아우 난 진짜 감옥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아 아가 자이다 아가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된단다 은연아기 감옥에서 해방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 아프나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이거 시리즈로 지금 올릴 거예요 그거 보면서 감옥에서 나와도 돼요 연애 실컷하고 수절해도 된단다 이야기들이 그게 수절이야 연애 실컷한 게 어깨 넓어서 사람치고 다녀도 된단다 아우 나 미치겠다 아우 진짜 나연아가 영체패치 두 장 받아도 된단 누가 그거 했어? 영체패치 두 장 받아도 된단다 어? 이호하기? 영체패치 두 장 받아도 된단다 이호하기에도 두 장 보내주세요 영체패치 두 장 참 내 아우 나 웃긴다 얼굴 커도 된단다 고인돼서 사람들 받고 다녀도 된단다 아우 나 미치겠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어? 우리 애기 그 살을 안 쪄야 되지 헤라님보다 이뻐져도 된단다 아우 나 미치겠다 하긴 싫은 거 안 해도 된단다 겁만 와도 된단다 토양이 가져도 된단다 이호는 다섯 장이라고 할걸 그래도 두 장만 줄 거야 알았어? 헤라님한테 반해도 된단다 이거 진짜 끝내주네 자 헤라님한테 반해도 된단다 누구야 박상신 아기한테도 영체패치 두 장 이 아기는 올 거니까 오면 주세요 아 이거 아 박상신 아기는 다섯 장 줘 오면 다섯 장 줘 박상신 아기 아 이거 야 아가 우리 아기 얼마나 이쁘지 아우 너무 이뻐라 내 새끼 그렇지 애람한테 반해도 되지 반해 좀 반해 좀 저런 걸 딱 올려주면 다섯 장이 가요 영체패치 내 마음이야 아우 진짜 재밌네 우리 아기들 배 아파도 된단다 배 아픈 거야 지금 다섯 장 준다니까 아 영체패치 어쩜 받아 이제 안 속아 안 속아 이 아기들 은수아기는 저도 세 장만 우리 아기 불쌍해 은수아기 세 장 보내주세요 세 장 보내줘 은수아기 그래 너 뺏고 싶은 아기니까 한번 뺏어봐 그래야 또 상신 아가 부러워도 된단다 오늘은 배 아파서 못 자도 된단다 아우 진짜 이야기들 진짜 센스 터지는데 헤라님 간지럽혀도 된단다 질투나도 된단다 표현해도 된단다 상신님 프로해도 된단다 마음껏 뺏어도 된단다 헤라님처럼 깨달아도 된단다 헤라 엄마 경매물품 다 가져도 된단다 질투해도 된단다 헤라티비 열나시 안 끝나도 된단다 끝나야 돼 이거는 유농아 끝나야 돼 끝나야 돼 배 아파서 속이 뒤집어도 된단다 지금 끝나야 되는데 59분이야 헤라님 보고 싶어도 된단다 청년수당 50만원 받아도 된단다 헤라티비 열두시까지 해도 된단다 안 된단다 열두시까지는 미미야 영토 불호 해도 된단다 헤라 엄마에게 머리 묶어달라고 해도 된단다 오 돼 아가들아 나 머리 묶는 거 좋아해 죽이고 싶어 해도 된단다 헤라님 꼭 끌어안고 자도 된단다 혜라님 꼭 끌어안고 자도 된단다 어휴 우리 아기 그런 행운을 앞으로 줄 날이 있을 거예요 헤라 엄마 팔 날이 있을 거야 헤라 엄마 꼭 팔아도 꼭 안고 자는 거 오늘은 계속해도 된단다 안 된단다 안 된단다 시급이 천만원이어도 된단다 아휴 왜 이렇게 웃겨 아휴 나 미치겠다 자 우리 아기들 재밌어 아이고 재밌네 바스트 직업 해도 된단다 지면 뭐야 ABCD EF지 아가 얼마나 끌려고 그래 무거워서 못 걸어 우리 아기 아휴 나 미치겠다 헤라님의 토끼가 되어도 돼 아휴 시급 천만원 하여튼 우리 아기들 센스 터져 재밌지 근데 봐봐 이렇게 막 허용해 주니까 신나잖아 그치 맨날 안 돼 안 돼만 듣다가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니까 너무 재미나지 아우 재밌어 아우 재밌어 토양이가 신났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헤라님 같은 늘 시나몬 가져도 된단다 엄마랑 나도 자고 싶어 해도 된단다 돈 들어와도 된단다 헤라 엄마 가져도 된단다 팔 매개도 된단다 영접했지 받을 때까지 안 자도 아휴 나 미치겠다 아주 이야기들 신났다 신났다 다 된단다 오케이 다 된단다 좋다 다 된단다로 마무리를 하고 자 여러분 자기를 자꾸 이렇게 허용하면 완전히 이렇게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자기를 허용하는 멘트 이거 재밌네 앞으로 이제 헤라탭이 맨 끝에다 이걸 한번 해야 되겠어 제일 빵 터지는 아기한테 영체 패치 주고 그쵸 오늘은 영체 패치 에이 영체 패치 많이 줬어요 여러분 영체 패치 붙이고 헤라님 눈 보면서 영체님 사랑받고 호우 들으면 훨씬 효과가 있어요 영체님 세졌으니까 그리고 진물라고 하는데 아깝다고 계속 붙이지 그래서 막 쏜 거야 붙이지 말고 빨리빨리 갈아 붙여야 돼 이미 진물나거나 거기에 시커모커르면 탁기를 많이 흡수한 거거든 아셨죠 자 우리 아기는 이제 헤라 엄마 물러가야 돼요 오늘 재밌었죠 아이고 60살 되도록 주름 안 생겨도 된다 아이고 좋네 자 우리 최후연 아기 60살 되도 주름 안 생겨도 된다 아기 이야기도 영체 패치 두 장 보내주세요 영체 패치 가져가면 되겠네 두 장을 제가 싣고 갑니다 그래서 최후연 아기 갖다 줄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다 60살 되도 주름 안 생기고 60살 넘은 아가들은 있던 주름까지 다 펴지기를 영체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